진행에 앞서가지고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깜빡했다 제가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 제 명의를 사칭해가지고 카톡으로 접근을 했는 모양이에요 어떤 인문반 수업을 들으셨던 분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그분이 피해를 입으셨대요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일대일로 투자하자 뭐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면서 어디에다가 뭐 지금 뭐 코인이라 그랬나 어디 이상한 곳에 하여간 투자를 하게 했대요 본의 아니게 아 500만원씩 8번인가요 뭐 이렇게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서 사기를 당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입금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는 카톡도 없어지고 이제 당연히 대포폰으로 이제 만든 카톡 계정이겠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하고 제 거하고 그 아이디어 그대로 베프 이멘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도용이 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저인 것처럼 막 얘기해가지고 투자를 유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일대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과 할 일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하고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대일로 누군가가 저 말고도 어떤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아는 전문가들이 그런 접근이 온다면 반드시 따로 전화통화를 통해서 아니면 현장에서 아니 그런 큰일이 있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입금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만나서 반드시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 지능 범죄가 굉장히 지금 점점 더 이렇게 굉장히 면밀해지고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수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진짜 맞질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태희 언니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왕언니 같은 경우도 누가 그렇게 갑자기 오면은 그냥 입금할 것 같아 진짜 아 여러분들 진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서 처음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석이 잘 해결돼가지고 그 피해보신 분도 반드시 좀 잘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주제로 다시 넘어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저께 야 갑자기 이렇게 야 이번 정부 굉장히 역대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긴급하게 급격하게 발빠르게 좀 대응을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IMF 수준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한 조정을 맛보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고민 끝에 긴급하게 자꾸자꾸 완화책을 지금 내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고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 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함께 보시면서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예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어저께 뭐 난리 났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막 기사가 막 뜨더라고요 예 기사가 막 떠가지고 뭔가 봤더니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벌써 예 야 예 정부 취득세의 중과 완화한다 예 야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뭐 일시적으로 내년에 DSR을 보지 않고 5억까지 그죠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반환대출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하게 해준다 했는데 사실 그게 좋기는 하죠 나쁘지는 않은데 예 취득농세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까지 왜냐하면 다른 거는 그래도 일정하게 완화가 되고 있는데 취득농세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그래도 좀 그러면 불편하지 않나 실질적인 어떤 변화는 없지 않겠나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중과 완화한다 제목이 아주 그냥 빵 나왔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 취득시 취득세 감면도 실시하겠다 예 이런 것까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원래 정권이 지향했던 방향으로 점점점 회기가 되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에서 네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 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예 이런 내용이 필두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현행 다주택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이 이러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1주택만 1주택만 원래대로 1에서 3% 취득세를 부과했고 그리고 2주택부터는 예 8% 12% 막 이랬단 말이에요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어땠어요 당시에는 웬만하면 다 조정지역 이상이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그냥 두 번째 주택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왔었는데 예 물론 이제 비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까지는 1에서 3%가 가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조정 근데 이제 비조정 될 만한 곳이 별로 없었는데 어 한 달 전에 풀렸죠 어디가 풀렸어요 어 경기도에 약간 그래도 핫한데 여기도 풀려도 되나 싶은 그런 것들 어디였어요 대표적으로 과천 바로 밑에 평촌이라던지 또 안양 또 일대 또 또 광교 예 광교 쪽 요런 것들이 요게 풀리면서 거래가 좀 그래도 금매 같은 경우는 금매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혜택들 때문에 음 근데 자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요런 상황에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자 요렇게 바뀝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자 요렇게 바뀝니다 조금 더 확대해볼까요 여러분 잘 보일 수 있게 아이고 첫 페이지로 넘어갔네 잠시만요 제가 좀 확대해볼게요 요로 넘기고 그쵸 네 잘 보이시죠 네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조정대상지역 서울에 있는 거를 매입하더라도 두 번째 심지어 두 번째 주택이더라도 1에서 3% 1에서 3% 해준대요 네 자 두 번째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주택이더라도 1에서 3% 그리고 혹시 세 번째 주택이더라도 원래는 12%였는데 이걸 어떻게 6%로 법인 같은 경우는 원래 무조건 1주택이든 뭐 5주택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12%를 매겼었는데 이것도 뭐라 그래요 6%로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4주택자도 마찬가지로 6% 그러니까 3주택 이후부터는 그냥 6%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얘기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 밑에 거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서울도 강남 3구 용산구 요런 데 빼고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제 제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비조정대상지역이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택도 6%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4%의 취득세만 내고도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주택도 2주택까지 2주택까지는 똑같이 1X3%인 거죠 이거는 뭐 그때가 되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3주택부터는 이제 약간씩의 변화가 있는 거지 2주택까지는 이제는 원래대로 1에서 3%만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기왕에 현재 1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 이번 기회에 2주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2주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요 지금 예전엔 다주택자한테 대출이 안 됐었는데 몇 퍼센트 대출이 된다고 그러죠 30% 대출을 해준대요 30% 해준대요 이게 또 어떻게 바뀌지 말이죠 이제 현행이에요 현행 현재에요 현재 이게 지금 이게 와 좋아졌다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좋아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좋아지고 있는 과정을 잊지 마세요 자 시장이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이런 완화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욱더 단카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완화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더 큰 완화도 올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이 시장을 떠나지 말고 지켜보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요 지금도 나쁘지 않다 지금도 너무 좋아요 그죠 내년에 DSR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안 보고 해주려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전세 때문에 억울하게 전세를 살고 있었던 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어때요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도 다주택자들이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아마 굉장히 완화된 모양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걸 돈을 못해주는 바람에 전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 방향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애매한 상황 가운데 계셔가지고 못 버티고 그냥 경매로 진행하지 말고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금 버틸 수 있으면 버티면서 여러분들이 전세 반환 대출까지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기대하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일정이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예 어 이번 조치의 시행 시기는 중과 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면 언제예요 어저께부터요 어저께부터 그리고 밑에 줄에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12월 20일인 이후인 경우 중과 완화 적용을 받는다 네 맞아요 그럼 어저께부터 잔금을 납부해서 잔금을 납부해야 이제 취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잔금 납부하는 날 취득하죠 그러니까 어저께부터 하는 것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자 뭐예요 다만 다만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에 국회 입법 시 22년 12월 21일부터 서국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아직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무조건 시행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내년 내년 초 2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때 뭐를 한다 네 국회의 입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 입법 근데 국회의 입법이 되려면은 야당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만약에 안 좋아서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조율을 하고 어느 일부분도 해주고 일부분도 안 해줄 수도 이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할 리가 없고요 이걸 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할 리가 없고 만약에 설사 진짜 안 했어 어떤 무슨 쟁점 정치적인 뭐 쟁점 맹점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행이 안 됐어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이거를 어 대통령령으로서 1년 정도는 일단 시행한다 이건 가능해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입법에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저번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일단 1년간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나왔죠 지금 여기 내용 나왔나 여기 있나 지금 다른 걸로 발표했나 자 양도세 같은 경우도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바뀌었죠 자 원래 올해 5월까지였는데 내년 5월까지로 한 1년 더 한다 그랬어요 더 진행한다고 예 이명박 정권 때랑 똑같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예 요렇게 하다가 1년 더 연장한다 그래놓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죠 양도세 중과가 이제 완전히 폐지됐죠 예 똑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그럼 이거 통과도 안 날지도 모르고 이거 안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서 1년 일단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 12월 21일부터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일단은 이해하고 과감하게 지금 움직이셔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해 되시죠 어 그리고 이제 밑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 어 지금 임대사업 등록이 임대사업 등록이 어 6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 6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가능했는데 이게 뭐까지 가능하다고요 국민주택 예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예 자 어 이런 것들도 이제 잘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 아마 당연히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런 완화책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 등록 내용과 관련해서도 많은 것들이 다시 예전처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내용들은 뭐 이제 하도 이제 또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요 예 사실 치등록세가 갑자기 그 중과가 많이 되고 어 막 8% 두 번째만 해도 8% 이렇게 나오면서 등록세까지 따지면 8.8% 막 이랬잖아요 평수 넓으면 뭐 9% 뭔지 아시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방세까지 다 합치면 또 세 번째 주택 같은 경우는 12%인데 등록세까지 합치면 13.4% 막 이랬단 말이에요 6%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완화가 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소액이신 분들 양도세도 지금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양도세 발표된 게 많은데 내용이 많이 빠졌네 그렇죠 양도세도 지금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큰일 났네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생방송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자르고 갈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게 자 잠시만요 들어가 볼게요 분명히 어제 제가 많은 걸 봤는데 지금 여기는 되게 간단하게 다 빠졌네 그렇죠 자 잠시만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멀어지네 하하 잠시만요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또 생방송이 이제 시간 끌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자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게 지금 양도세도 원래 1년 양도세가 얼마였어요 단기간 안에 팔면 70%였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45%인가 구간에 따라서 40% 1년 안에 팔면 그런 상황이 되고 2년 안에 팔면 60% 그랬단 말이에요 양도세가 근데 2년 안에 팔면 60% 그거 없어졌어요 1년 안에 팔아도 70%였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40%란 말이에요 40%가 45%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면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양도세 취득세 대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좀 그런 요소들을 저해했던 것들이 원인들이 좀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내가 조사를 해가지고 낙찰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실질적으로 한 천만원에 이익이 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를 단타치려고 하면 어땠어요 70%라는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40%라 그러면 지금 상황이 나쁘지가 않은 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가 천만원에 이익이 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서 천만원에 이익이 났다고 쓸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래는 우리가 70%가 부과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빠져요 뭐가 빠지냐면 인적공제 1년에 한 번 인적공제가 가능하죠 제가 혼자 명의로 만약에 낙찰을 받았어요 1,000만원이면 300만원만 내고 실제 내 소득은 700이 되는 거예요 계산법이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나는 실소득이 700이 되는 거예요 양도세 300만원만 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액이신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한 500만원 1000만원 이익이 난다 그래서 피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몇백만원에도 벌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500만원에 이익이 났어 500만원에 이익이 났어요 그럼 여기서 250만원 인적공제 똑같이 빠지죠 그러면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 40%를 부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2,8 80만원 대충 90만원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양도세가 500만원에 내가 순수이익이 났어 그러면 90만원을 양도세로 내고 나는 실제 소득 내가 이익은 410만원인 거예요 이해 되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70%에서 40% 준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소액이신 분들도 주택을 좋아하니까 이거 다 주택에 대한 얘기야 또 주택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소액으로도 단기간 안에 단타를 치더라도 여러분 더 떨어지는 게 만약에 부담돼 부동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셔가지고 좀 기다렸다고 사야지 이런 분들한테도 지금 거래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는 되는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 물건들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낙찰 받아서 500만원에 차익이 나더라도 하라니까요 90만원만 내고 410만원 나에게 이득이잖아요 그죠 천만원에 이익이 났어 하라니까요 지금 바로 오늘 등기하고 내일 팔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700만원에 순수이익이 난다니까요 이해 되시죠 우리 소액투자자분들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자꾸 단타로 하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현실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다주택자분 다 다주택자분들이 이 기회에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일부분 정리가 되는 것들도 생길 거예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서 매입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취등록세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이 정도면 꽤 많이 떨어진 시장이라는 것을 다주택자들은 지금 너무 체감하고 있거든요 안 움직일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다주택자들이 좋아할 만한 주택 같은 경우들은 거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팔 수 있는 거는 이 기회에 팔아 팔아가지고 똑똑한 두 채를 갈아타는 건 어떨까 똑똑한 두 채 예전엔 똑똑한 한 채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똑똑한 두 채 종부세 같은 경우도 원래 인적공제가 어땠어요 6억이었는데 9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공시지가도 지금 조금 더 현실화된 가격으로 지금 하락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종부세를 원래 내던 분들도 이번에 안 내는 분들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내가 그동안 애매하게 여러 개 갖고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하고 싹 다 정리하고 입지 좋은 곳에 영양가 있는 곳에 두 가지를 두 개 정도를 보유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제가 너무 그렇게 많이 주택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택 말고도 다른 게 훨씬 더 이익과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건 주택에 대한 얘기예요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갈아탈 때 내가 만약에 한 1주택이 있어 그리고 갈아타는 상황이야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 다시 한 번 이런 시장이 왔을 때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오거나 이런 시장이 왔을 때에도 또 금리가 이렇게 오를 때에도 나는 타격을 입기 싫어 이런 분들은 이번에 뭘 갈아타면 좋을까요 다가구 다중주택 글린주택 고시원 이런 걸로 이번에 갈아타는 것도 좋겠다 이해되시죠 아니면 1주택밖에 없다면 두 번째 주택은 다가구라든지 글린주택이라든지 다중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매입하는 것도 기회다 왜요 이런 걸 매입하고 싶어도 대출이 잘 안 나오고 취등록세도 비싸고 이랬었는데 지금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취등록세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이번에 각자 상황이 다르시겠지만 갈아탈 수 있으면 이제는 한계 보유하는 시대 다시 끝났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어떤 경험을 했죠 똑똑한 1주택 시대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똑똑한 2주택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수익률적으로도 보강이 되면서 안정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안정을 줄 수 있는 이런 물건 하나 놓고 그리고 시차행용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가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 좋아졌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흐름을 타야 돼 말아야 돼요 타야 돼요 타야 돼요 알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미국 연준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에 0.5%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0.5%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내년이 되면은 아마 또 0.5% 한 번 더 올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진짜 그런데 0.75 올릴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올리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번에 이제 연준에서는 0.25%만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올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되게 좋은 게 0.25만 올리는 시장 상황이 딱 발생하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뭐가 생겨요 기대심리가 생겨요 어? 정점을 찍었구나 이제 안정세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시장 분위기가 만연해지면서 다시 그때 부동산이 막 치고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 되지 않겠나 사람들도 이제 어? 금리가 이 정도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면 되겠구나 어? 불안하지 않은 거죠 마음가운데에도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찾을 수 있겠구나 조금씩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대가 있으면서 주식 쪽뿐만 아니라 부동산 쪽도 반드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몇 개월 남은 거예요 실제로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6개월밖에 안 남았어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예 가장 저점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 물론 조금 더 그럴 수 있는데 이 모든 지금 여건과 상황이 봤을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얘기하고 있죠 예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여러가지 뭐 편집 풍파가 있겠죠 막 여러가지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긴 하겠지만 어때요 결국에는 찍고 예 다시 천천히 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지난번 아침 강의에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프로도 보여드렸잖아요 조종이 되는 지역도 있지만 조종이 안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남들은 막 떨어지는데 전혀 미동이 없는 아파트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확인하는데 개중에 입지가 좋은 건 역시 짱이다 라는 사실과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예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우리 옷 같은 경우도 어때요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이 있고 아울렛에서 파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경매 공매로 사는 건 아울렛에서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지금은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일반 시중에 일반 거래가로 나온 것은 백화점 가격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제일 금매가로 나온 것들은 거래가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헬리오시티도 지금 이번 달에 열몇 건이나 엄청 거래됐더만 인기 평수가 원래는 지금 한 달에 한 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거래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네 자 뭐 얘기하다 그러셔도 됐지 그죠 생방송이다 보니까 막 까먹는다 어떻게 그죠 아니 뭐 얘기하려고 설명한 건데 아 잊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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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된다 예 지금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기다리고 있다 보면 기계 놓치고요 그러면 이제 너무 금매로 내놨던 것들은 걷어들입니다 아 생각났다 자 자 일반 지금 거래 원래 그냥 팔면 팔리고 아니면 말지 뭐라고 그냥 내놓은 사람들의 물건은 백화점 가격이고요 금매는 아울렛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경매시장 공매시장은 어떤 가격일까요 아울렛보다 더한 곳은 완전 떠리시장이라고 우리 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떠리 예 떠리는 어떤 시장이에요 남대용시장 옛날에 막 니아가 올라가고 아저씨가 막 천원에 두개 천원에 두개 아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 이런 떠리시장이다 지금 지금도 20몇 명 50몇 명이 입찰 들어와서 낙찰 받아가고는 있지만 그 모두가 지금 시장 분위기 때문에 절대로 높게 쓰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높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울렛 가격에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 떠리시장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때요 상승할 때에도 경매 공매로 사는 것은 아울렛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좋고 떨어지는 이런 시점에는 아울렛 가격은 본인들끼리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일반 시장에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싼 떠리 가격에 살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이런 경매 공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도 실천하고 오늘도 여러분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누면서 마무리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네 금리 정점이 다가왔다 라이언킹님 골라골라 그렇죠 와우 500가자 아 예 그렇군요 예 무게로 파는 시장 떨이 시장 그렇죠 무게로 파는 그렇지 무게로 팔지 옛날에 그 뭐죠 빈티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재활용품 옷 막 이렇게 해서 파는 거 있잖아요 막 마대에다가 팔잖아요 키로에 천원인가 막 그래요 예 막 그런 데도 있어 경기도 일대에 가면 그런 데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떨이 시장 그렇죠 나는 된다니 네 아 예 경매 낙찰가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저 계속 패찰이에요 그렇군요 좋은 물건가 막 들어갔나 보네 그죠 예 근데 지금 현재 금매가보다도 더 높게 낙찰이 되던가요 현재 금매가보다는 당연히 한 1억 정도 싸게 낙찰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관찰하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론보다는 실행으로 네 까마귀님 네 행복한 형님 맘 같아선 당장 법원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떨이라고 하니까 싫으네요 그러나 부동산 떨이는 사랑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법인도 세금 설명해 주세요 아 법인이요 어 법인이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원래 아 법인 맞아 법인 취득세가 아까 어떻게 바뀌었죠 여러분 자 잠깐 볼게요 법인 취득세가 아까 나왔었죠 법인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12%에서 6%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단타치기도 법인으로 하기도 더 좋아졌죠 왜요 법인 양도세가 몇 프로에요 20%죠 그러니까 10%에다가 법인세 10%까지 따진 거에요 자 2억까지는 법인세가 10%밖에 안 내잖아요 2억에 순수 이익까지는 1년 동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자 근데 단타용으로 봤을 때는 법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6%고 원래는 12%였어요 근데 양도세 10% 법인세 10%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양도세가 아니라 특별 부가세라 그래서 팔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개인보다는 사실 혜택이 좀 좋죠 근데 취득세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번째 주택이라면 1에서 3%밖에 안 내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6%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차이가 약간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만 만약에 없이도 매입이 가능하다면 어때요 그냥 개인으로 매입한 다음에 내가 양도하는 것보다는 법인으로 매입해가지고 양도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그죠 어쨌든 그런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내용이 다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자세하게 나온 내용들이 많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렸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인사를 주셨네요 예 좋습니다 네 아이마미님 소액 단타가 꿈이었는데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장이 불안해서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단타라도 하라니까 자 이런 시장이 오면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단타라도 하라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500만원 1000만원이라도 벌으라고요 이게 되시죠 소액이신 분들 특히 이 상황을 알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자가 비싸서 불안해하고 이자가 비싼 게 뭐가 불안해 내가 단타로 팔면은 뭐 한 몇 개월만 이자 감당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기는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집중해서 이 시장 계속 지켜보시면서 우리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잘 활용해가지고 정말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